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LH는 김현준 사장 주재로 사전 청약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난 10일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신청약 시스템 구축 상황 및 서버다운 방지 대책, 7월 1차 사전 청약 전용 콜센터와 4개소의 현장 접수처 개소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올해 예정된 30개 청약 대상 지별 지구 계획과 주택 설계 일정 등 청약 접수 전 필수 선결 업무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세수 증가는 부동산 활황 영향이 컸으며, 같은 기간 거친 소득세는 2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4천억 원 늘었고, 이 가운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늘어난 양도세가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회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94였고, 이 지수는 올해 2월 164.7을 기록하며, 4년 동안 75.2% 올랐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 1년간 94.1대 1을 기록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1년보다 6배 넘게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회 민채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을 총동원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요. 변화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 또 여러 궁금증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 부시맨 검색해보시고 함께해 보시고요. 지금 방송 역시 실시간 유튜브 참여 가능한데요. 역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휴대폰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함께할 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 부동산계 킹스맨이신데요. 김대중 이사님 모셔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부동산 찾아보러 가볼 텐데, 오늘 가볼 지역의 특징 어떤 걸까요? 네, 날씨가 참 덥죠. 오늘 날씨가 참 좋기도 하고 날씨가 더운데, 요즘 부동산 이슈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늘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또 같은 정책이, 같은 맥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렇게 서울시장이나 또서 그 수도권 쪽에 공급량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또 그렇게 공급량들을 지금 당장에 인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임대 형태를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전세난이라든지, 또는 주택의 공급에 민간이 7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수가 가장 빠른 공급량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줘야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도 세금에 대한 그런 정책들, 완화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인가,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판단할 수 있을, 그런 그 정도의 이제는 좀 고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도, 지금 제가 요즘에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매도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종부세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세부담들 때문에 매도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저희 여기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또 문의, 전화 항상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가까이, 저희가 전화상으로라도,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두 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공급량이 부족한 사태를, 겪게 될 수가 있는 곳 또한, 역시나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거주 만족도가 좋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사태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전세난이 상당히 가중화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강남, 서초구와 그리고 송파 지역들, 두 가지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상의 당장의 공급, 어려운 만큼, 오늘 가볼 곳도 공급이 앞으로 좀 부족해질 지역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가보시죠. 부동산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대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섯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강남권입니다. 학군에다가 녹지에다가 이 지역만의 강점들이 좀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서초구 양대동, 어떤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서초구예요. 그렇죠?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공시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들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공시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부담에 대한 부분들,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시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네, 상승한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실거주나 투자의 대상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가격대들은 떨어질까요? 아니면 오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 곳 중에 가장 서초구, 강남 3구 라인들에서 서초구와 강남구와 송파구 라인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중에서도 항상 많이 오른 곳이 있고, 또 적게 오른 곳이 있고, 또 앞으로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이 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숲세권들. 요즘에는 서울 대도심 안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주하시는 거, 뭔가 주택에서 거주하실 때 휴일에 항상 어디를 가시는가, 어디를 나들이를 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숲세권이라든지 또는 수세권을 찾아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강원도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길 때 또는 편히 쉴 때는 그만큼 숲세권이나 이런 수세권의 영향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 그런 것들이, 주거 환경에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면 대도심 안에서 그런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숲세권과 수세권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는 지금 우리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도 그런 숲세권과 숲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를 옮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들이 나날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 대도심 안에서 그런 숲세권과 수세권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의 가격대들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양재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상임수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 숲세권, 보시면 여러 가지의 공원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천변까지도, 여기도 모자, 이것도 부족해서 천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여건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도시철도 라인들과 신분당선의 광역로선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공세권, 수세권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슈가 없습니까? 재건축 이슈라든지 또는 학원가들의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또 거기에다가 교통망도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망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망까지도 굉장히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해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우월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위쪽 라인들에 강남구 라인들, 서초구 양재동이지만 집장인들이 또 없는 곳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조금만 넘어가면 테헤란노라든지 봉은사로, 남부수안로 등등의 대형 업무 타운들을 바로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좌측으로는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도 지금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양재 R&D, 양재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 타운이 또 갖추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성과 자체의 이런 업무,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양재동은 서초구 라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 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동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쯤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양재동은 경부고속도로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점점 개발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여파를 계속해서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대들이 지금 반포 라인에서부터 강남구를 거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금액대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양재동은 끝자락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상당히 매우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찾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로선들과 여러 가지 교통로선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2호선 라인들 있죠. 7호선 있죠. 9호선 있죠. 신분당선, 분당선 옆에 좌우 양옆으로 간선도로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 이동성이 워낙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많은 곳이잖아요. 양재 RNCD특구 조성되는 거 아시죠? 지금도 ING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죠. 2021년도까지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일자리,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곳이라는 점 체크해보시고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조금만 올라오면 강남역이 있어요, 그렇죠? 강남역은 상권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강남역 주변으로 살펴보시면 지능아파트 부지에서부터 로테칠성, 코오롱 부지 등등 여러 가지의 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종상향, 그리고 용적률 상향, 그리고 업무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시작 전이다라는 점. 용적률 올라가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바로 아래쪽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은 그 여파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GTX 노선, 우리는 항상 이거를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A 노선 놓쳤다면 뭐 잡으라고 했죠? 바로 C 노선입니다. C 노선, 지금 A 노선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노선이죠. C 노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양재에 들어가죠. 그래서 삼성동을 거쳐서 양재까지. 이제는 삼성역과 양재가 다이렉트 한정거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뭘까요? 왜 과연 그렇게 많은 강남의 수많은 역들 중에서 과연 양재가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양재가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성될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과 물론 동급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삼성역과 못지않은 정도 수준으로 양재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있지만 GTX, 그 수많은 역들 중에서 GTX를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구성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목적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성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당선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장을 하고 있죠. 어디까지? 신사 1단계 구간 구성이 될 것이고요. 신사에서 2단계까지 구성이 됐을 때는 어디까지겠습니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져요? 용산의 민족공원이 완성되는 단계와 같이 맞물리겠죠. 그 시기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게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과 여러 가지 개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가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물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분당선은 얼마만큼 힘이 세지겠느냐 9호선만큼 세지지 않겠습니까? 왜냐? 9호선도 대형 업무타운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진 노선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당선도 용산에서 강남과 강남에서 판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빠르기까지 하죠. 그래서 신분당선 놓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부곡도로도 마찬가지로 개발들 이 메머드급 개발이거든요. 이거 구한전부지, 삼성동, 코엑스 라인들이 개발이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들도 사실 수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착공 소식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부곡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사업, 일부 구간들 동부간선 도로라든지 서부간선 도로들 시너라이시에서부터 하는 재물포기, 지하사업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부곡도로도 시간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양재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되겠죠. 서초IC 옆에 있는 동네가 양재동이죠. 이것만 말씀드려도 답은 나와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재 플랫폼시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 RN특구와 같이 맞물리는 개발들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대기업들과 유통시설, 산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라는 점이에요. 양재동, 그렇죠?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개발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들어가기 이전에 양재동 잡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권에서 나들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도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는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하고요. 일자리에다가 GTX 노선까지 잡아봐라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주택 얼마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세 공개해 주시죠. 기가 막힙니다. 금액대 보시면 4억 8, 9천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강남 지역들, 송파 지역들 라인들 가서 보시면 이 4억 8, 9천 정도 금액대 1.5룸밖에 지금 현재 보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재동이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실투자 금액이 2, 3천만 원인데 저는 투자 금액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 2,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개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 특히나 강남 3구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이 측정이 돼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천 정도에 투자하실 수 있다면 월세 세우 접근하셔도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이네요. 5호선 계롱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이번엔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8억 6천 5백만 원에서 8억 7천 5백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 송파구 가보겠습니다. 잠실과도 밀접한 동네로 보여서 영향도 궁금하고요. 오금동 주변에 유리한 조건들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송파로 왔어요. 송파는 워낙에 또 지역이 좀 크죠. 크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재건축 이슈들이 항상 들려오고 있는 곳인데 송파는 끝자락 라인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택지 개발로 인해서 뉴타운 사업들이 항상 크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도 발전 그리고 입주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곳이 그런 곳들이 바로 송파 끝자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 라인은 가밀, 거여마천, 위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들이 또 이런 세 지역들도 가격대들이 만만치가 않죠. 자, 그리고 오금동이라고 하는 곳은 잠실권역에서 조금은 우측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교통편으로는 5호선 라인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순환구역도로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라인의 5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라든지 또는 종로 라인들, 광화문 라인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선들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치는 오금동이라고 하는 곳 중 이렇게 보시면 계롱역 라인들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실과 그리고 이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타운 사업들, 재개발이 진행이 돼 있는 곳들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부분들 잠실권역은 워낙에 고가의 금액대들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잠실권역의 여파도 충분히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제가 키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오금동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내천을 또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앞에서 양재동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주변에 숲세권과 수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프리미엄은 나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금동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천변이 흐르고요. 오금공원, 주변에 올림픽공원도 있어서 상당히 큰 공원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금력, 그리고 계롱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호선과 5호선을 둘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또는 좌측으로 가본다면 잠실에 그리고 아래쪽 올림픽, 그리고 기자층 등등의 여러 가지에 노후화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또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기도 하죠. 금액대가 워낙에 좀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오금동이다 보니까 송파 내에서도 오금동을 잘 모르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 있는 보석 같은 존재인데 오금동도 투자하시기에 또는 실거주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송파 오금동, 특히나 송파 오금동에서는 점점 강남이나 잠실이나 방이나 문정 등등의 또 천호동 라인들까지도 이렇게 주변에 업무타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유효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주변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유입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과 같이 직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파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잠실과 방이동 라인들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성내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내천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여과생활, 운동 즐기기에 상당히 좋은 곳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이만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내 천변을 수세권을 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롯데타워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롯데타워는 상당히 상징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도 하죠. 국내에서 가장 높은 층이기도 하고요. 세계 5위의 초고층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랜드마크인데 이 안에는 사무, 숙박, 관광, 쇼핑 물론 주거 형태도 끼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 종사자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또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3년 만에 누적 관광객 수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이로 인해서 주변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격대들도 많이 올랐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고려를 해보셨을 때 송파 라인들, 특히나 오금동은 이런 여파를 충분히 받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운동장과 삼성동 코엑스 라인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마이스 산업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일자리 종사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 현대차 지비센터 라인들도 122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 유입 인구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도 삼성동 코엑스 라인들과 같이 맞물리는 개발인데 이 안에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일자리, 공공제, 서비스 등등을 담당할 수 있는 쇼핑 시설들까지도 들어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토지의 가격은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송파 라인들도 이런 여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구를 비롯해서 송파구 라인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보신다면 가장 의미 있는 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 코엑스 개발에 묻혀서 어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큽니다. 이 안에도 업무 유통 주거단지가 대규모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수서역에서도 바로 오른쪽으로 얼마 안 가면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여파를 충분히 받기에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러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복합 사업단지들입니다. 금액대 결과적으로 주변에 지금 8억 6,500 제가 쓰리름 아파트 이렇게 사실 단지형 아파트가 너무 무리가 되신다면 9억 원 넘지 않는 이렇게 단지가 아닌 단독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투자나 실거주 고민하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한두 동 정도 되는 그런 단독 아파트들 한번 보셨을 때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약 30평형대가 8억 6,500에서 8억 7,500 정도 되고요. 전세 임대가 한 7억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1억 3,500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조금 넘게 4억 1,500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보증금 1억 원에 한 2,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구 되겠습니다. 네, 송파구에서 함께했습니다. 투자나 실거주 모두 괜찮다고 부동산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요.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무료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1대1 무료 상담, 선착순 10명까지만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내진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오리농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부동산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TV 앞에 모여 계실 텐데 오늘 각각 지역과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살짝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는 이제 또 많은 지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청자분들은 가격에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부동산에 상당히 촉각이 많이 내세워져 있고 이제 보유세의 기준일인데 6월 1일 지나가게 되면 이제 5월 달이고 다음 달이면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 달 이후에 나오는 이런 매물들 그리고 그런 부동산들 자체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런 가치 증가분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랄지 종부세랄지 이런 것들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이곳에 또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은 상당히 또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아직도 5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츰차츰 이런 금매물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 또 시장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런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들 결국에는 이런 공급들이 문제겠죠.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의 공급적인 방향 측면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강남권역, 강남 3구 안에서도 또 강남구 그 안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거의 노론자 땅에 이런 입지한 그런 지역들이 그러한 지역과 오늘 또 마포구를 대표하는 또 마포구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또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 두 지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지않아 6월입니다. 6월에 또 큰 세금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대응해보시고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 역삼력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4억 6천 5백만 원에서 4억 7천 5백만 원 예상되네요. 네, 대세는 1인 가구라고 하니까 먼저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좀 어울리는 동네인 것 같아요. 강남구 역삼동 가볼까요? 그래요, 일단 역삼동은 상업지구가 상당히 많죠. 상업시설들이 많이 질비해져 있고 많은 이러한 집중화되어 있는 상업시설들, 업무 시설이 이것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안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주변에 업무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주거지역들, 상업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의 수요가 상당히 깊게, 굉장히 넓게 포진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수요층도 집결이 돼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강남구는 우리가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자랑하고 있죠.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또 파생되는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또 일자리가 많다면 직중은접성이랄지, 또 거기서 우리들이 월급을 받고 또 소득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화폐를 소비하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이런 창출 효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는 상당히 인프라 시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안에서도 이렇게 상권이 집중돼 있는 지역들,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구가 95만의 인구, 상당히 많은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자리 수요랄지, 그로 인한 또 연쇄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넘쳐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1인 가구의 비중을 상당히 좀 유심있게 봐야 돼요. 이런 싱글 세대 자체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 전체에서 9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만 명까지 육박할 정도로 1인 이런 싱글 세대들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죠. 그로 인한 그런 소비들, 또 주택의 많은 상승을 통해서 이런 주거비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들이 상당히 니즈가 많아지는 것들, 또 소형 주택이지만 그 중심, 역삼동에 위치한 또 5페이지세를 보니까 이러한 소형 주택의 상승세는 상당히 또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그를 원하는 니즈가 상당히 계속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세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상당히 많은 폭, 오름폭을 보여줬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두드러지게 강남구 위주의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2호선 주변이 테헤란노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테헤란노의 많은 이런 상업 업무 지구들 위주로서의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도 세워져 있고 이런 상업 업무 지구 시설 위주로서의 개발이 상당히 넓게 분포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바로 이런 직주 근접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직주 근접성의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삼동의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역삼력을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집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서 어디든 상당히 인프라 시설들이 다양하게 깔려있는 이런 업무 지구들 할지 또 우리가 인프라 생활을 우리가 직장이 끝난 이후에 이러한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많은 그런 혜택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주요 중심 위치에 입지해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또 많은 노선들도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죠 강남구를 대표하는 이런 지하철 노선들도 상당히 많지만 워낙 대중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또 대부분 다 강남에 향해 있는 모습들 또 이 안에서도 새롭게 추가되는 노선들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강남구 안에는 이 권역 안에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봉원사로랄지 또 테헤란로 그리고 아래쪽에 R&D 이런 산업회사 자체가 남부순환로까지 해서 각양각색 또 언주로랄지 강남역의 상권이랄지 위쪽에 노년신사동의 상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자체가 집약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집약적으로 또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상당히 이용하기 편리하게 또 구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는 또 이제 국제기록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우측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 주변 지역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잠삼대청이죠 잠삼대청이죠 그 주변에 또 압구정이 이번에 새로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변 지역들이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해간 지역 이 지역들은 상당히 눈여겨보셔야겠죠 이 잠실이 아니고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들, 호재들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지만 이러한 국제기록복합지구 개발 소식들 또 세 가지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인데 현대차의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50층 규모의 세계동으로 새롭게 들어올 것이고 또 영동대로의 지하사업이랄지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 그것에 또 탄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탄천과 또 아래쪽에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산업단지 자체가 또 앞으로 많은 개발을 통해서 25년, 26년, 27년에는 그 완벽한 완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발생되는 이런 생살유발 효과를 할지 일자리 상출 효과가 상당히 더욱더 추가가 된다는 모습들 또 유심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중에서도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체가 50층 규모의 세계동으로 서울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러한 창출 효과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되는지 중요한 또 일자리가 얼마나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익들은 무엇이 있는 것들 또 고용 창출 효과를 할지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난 금액대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완성 단계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면서 주변의 가격들도 상당히 같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는 바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 자체가 지하 6층 규모의 상당히 많은 공간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이것이 또 지하에 있는 코엑스 상권과 같이 만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상권들이랄지 또 교통들이 이곳에 집약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GTX, KTX, 위례신사선 각종 이런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버스이면 버스, 또 공항이면 공항 이러한 역사권은 상당히 많은 집중화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하 공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하 공간까지 지상에는 코엑스와 GBC가 있지만 지하에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가장 큰 규모의 또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장점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통이 지금도 좋은데 계속 좋아져요 왜 좋아져야 되는지는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또 새롭게 연장사업하고 있는 신분당선의 가치랄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새롭게 만나게 될 이런 GTX의 라인들 또 많은 빠른 이동시간을 가져오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GTX 노선 자체가 강남권역의 삼성과 수서, 양재 이런 세 가지 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노선들이 또 강남권에 집중이 돼 있는 모습들 또 우측에는 또 위례신사선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연결성을 계속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요건들을 상당히 교통 측면에서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가격을 또 상당히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 이제 전세 수요 자체, 전세가의 상승 자체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유세의 부담이랄지 보유세 자체가 이제는 세입차에게 전가되는 그런 조세 전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세의 매물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전세는 상당히 찾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또 전세가의 상승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현재 4억 원에서 4억 1,000만 원의 전세가가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000에서 7,0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들 또 이곳에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이라면 보증금 한 2,000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수익형까지 오를 수 있는 또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이었고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보시죠 동산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마포구 쪽입니다 역시나 많이 좀 찾으시는 지역들 중 하나인데 망원동이라고 하니까 카페 골목도 생각이 나고요 여기 아파트는 어떤 장점을 보고 계실까요? 그래요 이제 강변을 끼고 있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 또 마포구가 또 유명하죠 강북권에 상당히 많은 이런 젊은 층들 20대, 30대가 상당히 많이 찾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또 마포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이런 마포구 안에서도 우리는 마포구의 특징 자체가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죠 또 한강변을 끼고 있고 공원이 많고 또 명소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모습들 앞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갈수록 우리가 도시들이 상당히 발달할수록 숲의 가치가 동반적으로 상승이 되는 것도 앞으로는 미래적인 가치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숲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개발 사업이 제공되는 미래 가치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적인 부분들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미래 가치에 상당히 집중해 보는 것들 또 범세계적으로 상당히 친환경 세대죠 현재가 자체가 전기차랄지 또 이산화탄소랄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요소 부분이 높게 앞으로 향후 가면 갈수록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가 상당히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강이랄지 또 숲세권에 이런 프리미엄까지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이 또 마포구고 그로 인해서 쾌적한 주구 환경은 닿아야 할 나위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지의 중요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자체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어요 딱 보시면 한강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한강변과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월드컵공원, 난지공원, 하늘공원, 체육공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입지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근거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장점적인 요소들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살펴본다면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6호선 마포구청역을 도보 5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도보로서도 이용하기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주변에 또 위쪽으로는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곳에도 많은 업무지들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되는 많은 일자리도 추가적인 장점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고 증산 뉴타운이나 가재율 뉴타운 자체가 워낙 잘 꾸며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거주 환경 자체를 또 깔끔하고 쾌적하게 상당히 만들어주는 것들 또 가격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것들이고 또 가운데는 떡하니 이제 재건축 이슈가 성산시형의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북의 최대 단지죠 이 단지 자체가 대형 규모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이주 수요들 이주 수요들 자체가 그 주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환경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서의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수요가 아닌 유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우측으로는 마포구가 자랑하는 홍대거리 상권이랄지 또 합정이랄지 또 신촌 상권 자체가 주변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명소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권이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들까지 마포구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입지를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구도 이제는 항방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지역 이동성이랄지 직축은접성이 다행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이동성을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몸소 느끼고 계시죠 주변에 강반부로랄지 올림픽대로랄지 내부순환도로랄지 서부간선도로의 지화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바로 깔려있기 때문에 주변에 위쪽에 상암디엠시랄지 마곡, 쥐벨리, 발아래, 여의도 바로 우측에 이런 CBD 업무 지역들까지 많은 곳의 이동성을 상당히 잘 확보를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한 대중교통까지도 상당히 많은 노선들을 가지고 있겠죠 주변에 상당한 이런 말로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대학교까지 상당히 입지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이런 수요들 그리고 현재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도 상당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포구 자체가 이제 20억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20억 클럽 자체가 이제 마포구도 이제는 20억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 자체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마포구가 입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체가 이제 10억 원을 돌파를 해서 이제 11억 원을 돌파를 했죠 굉장히 앞으로 향후 11억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증가 추세 자체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급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향후 22년, 23년, 24년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공급이 적다라는 것이 상당히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세권과 숲세권,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숲세권과 공세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숲세권과 공세권을 갖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 자체가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듯이 이러한 숲세권이 앞으로 향후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상당히 잘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런 공세권에서 상당히 어떤 것을 즐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가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아파트 내에 공터라였지 주변의 공원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내 주변에 이런 공원들을 상당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또 미래의 이런 주거 선택의 요인들 자체가 가장 크게 보는 것들이 바로 쾌적성입니다 쾌적성이 바로 자연환경이겠죠 주변에 이런 주거 환경 자체가 아름다운 녹취 공간과 이런 한강변을 끼우고 있는 입지를 굉장히 쾌적성을 좋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원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원이 많은데 공원이 또 들어와요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위쪽에는 이제 문화창작소랄지 또 이러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 공원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화력발전소에 이곳에 또 새롭게 공원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고 또 상권이 확장이 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이 굉장히 이런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가치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원의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그 주변 옆으로는 이제 교통의 개발 소식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월드컵 대교가 이제 중공을 했고 개통을 앞두고 있죠 월드컵 대교 자체가 성산대교와 또 양화대교 쪽에 많은 극심한 정체를 굉장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들이고 아래쪽에 서부 관선도로 지하 소식과 같이 만나기 때문에 교통의 완화 소식은 더욱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이곳에 원종 홍대 입구에 광역철도까지 광역철도 자체가 또 마포구를 상당히 뚫고 가는 노선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되고 현재도 노선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새로운 노선들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이제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유효부지들이 이제는 이제 롯데몰이 상당히 복합 쇼핑센터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또 이곳에 명소가 탄생되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또 일자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것에 명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고 연내 착공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25년 완공을 목표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이곳도 역시 일자리 창출 위주로서의 삶의 많은 거주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또 망원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단독형 아파트가 상당히 주변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격은 같이 동반 상승하지만 가격 자체가 현재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겠죠 9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7억 1,500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구조 자체가 24평형부터 27평형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곳 지역 자체가 임대금의 자체도 상당히 높은 그런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가율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원인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자체가 5억 9,000에서 6억 1,000만 원 선에 흡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1억 2,000에서 1억 3,000이면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다면 보증금이 1억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1억이나 보증금 5,000만 원 정도에 월 140에서 150만 원에 이렇게 수익형으로 올릴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아파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세권에다가 공세권인데 공급이 부족한 게 포인트였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요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번호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있으니까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